예은이가 보카가 아직 어려워하고 있죠 좀 바꿔볼 방법을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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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탭 오케이 그래서 T는 A는 아 어 줘요? A는 A는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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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리가?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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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은이가 이게 잘 안 돼.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래. 수톡꼭지 톡톡 치다 라는 뜻이죠. 탭. 그러니까 수톡꼭지 톡톡 치다가 뭐라고요? 탭. 탭. 쓰는 법? T. A. T. A. T. A. T.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소리. 선. 선입니까 이게? 아니요. 컨. 컨이야? 여기 보니까 A가 무슨 소리 나는 애들만 모아놨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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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뭐여서 무슨 소리 되겠니? 텐. 텐이야? 아니요. 텐. 텐이죠.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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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rk. C. A. M. 소리? K. 계속해서 소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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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은? M M A는? A A A A A P는? 합쳐서 MAP MAP 뜻은? 지도 지도죠 지도 소리가? MAP MAP 쓰는 법? M M A A P M 이거? 네 소리? MAP MAP 틀린 거 있죠? MAP K K K K 자,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보지 말고 고쳐서 선생님한테 한번 내세요. 계속해서 소리 땜 그래서 D는? 또 B하고 헷갈리십니까? 아니요 A는? M은? 무 합쳐서? 땜 땜 뜻은? 건설하다 땜이란 뜻이에요 일단 땜 땜을 건설하다고요 그 다음 소리 땜 이것도 땜이야? 아니요 아니요 맨 뭐라고? 맨 M은? M은? A는? N은? 무 맨 맨 맨 끝 맨 남자입니다. 남자, 사람. 그래서 이거 지금 딴 건 뭐 파닉스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돼가고 있어요. 아직 좀 몇 가지 남았지만. 이게 단어가 문제나 단어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